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어이구 정말 도라이븐인가 봐 여보 그러니까 진짜 맞다니까 진짜로 다 꺼내줬서 에헥! 섹시! 잘어온 인간들! 아이 정말 귀여운 형이로군 어! 아 머리야 내가 왜 기절해있었지 어 여류 여류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뭐야 이거? 아빠가 포켓몬스처럼 잡았다 이거 아니야 뭐야 저런 인간들 내가 줘 내가 줘 여류야 근데 도라이몽은 정말 저 주머니에서 뭐든지 꺼낼 수 있어 어 당연하지 꺼내는게 없다고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야 도라이몽 왜그러지 저런 인간 만약에 우리 가족들한테 어 뭐지 정말 좋은 도구들을 꺼내주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다 말할거야 너의 존재로 말이야 말할거야 말할거야 호호호호호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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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는 마냥 뭐 갖고싶어 나는 도라이몽이 나한테 돈 줬으면 좋겠어 어 그거 줬지 돈 줬지 돈 돈 돈 돈 줄 수는 있는데 이거 위조지폰데 어 어 네 주머니에서 위조지폐만 나오는거야? 응 아 안되겠다는건 그건 안되겠고 나한테 준 돈도 위조지폐였어 하아 그거 어린이윤는건데 요리야 그럼 넌 뭐가지고싶어 나는 나는 토끽이 토끽이 엄마 음 토끽이 엄마 좋지 이거 어 봄수는 어 나는 다 받았는데 어 그래 그럼 그러면 도라이몽씨 아 아 아직은 제가 뭘 달라고 했지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 저희집에 지내면서 저희한테 하나씩 꺼내주세요 어때요? 어 어 그러면 나한테 좋은게 뭐지? 어 너희 존재를 안바란다니까 만약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뉴스에 나올준비하세요 어? 아빠 고민나는거 같은데 맛보길 보여줘야겠다 도라이몽 알았다 알았다가 알았다가 좋았어 사람은 사람은 확실해야지 아예 꺼내주면 되잖아 꺼내주면 음 네 그러면 우리 애들아 여보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해도 도라이몽이 뭘 꺼내줄지 알았지? 알았으 알았으 오케이 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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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도 하루의 시작인 출근 시간이로군 밥 먹고 빨리 출근해야지 아 맞다 우리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지 참 은 돌아뵈 에이 왜왜야 야 아침이다 빨리 빨리 나와 에이 불가칩니다지 우리가 필요한게 또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항상 옆에 있으라고 어 이이이이이이이이 어쩌쇼구만 애들아 그러면 에 애들아 인사해 도라이몽 일어났다 야 좋은아침 응 안녕 안녕 여보 여보! 오늘 왜 요리를 안했어? 도라에몽이 꺼내달라는건가? 아..아..아..아..그런건 아닌데 나 요즘에 다이어트하고 있거든 아 요즘에 다이어트하고 있어? 여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 그렇게 많이 먹는데 아 그러니까 걱정이야 오늘부터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하는데 살이 쉽게 빠지지가 않네 음..그래.. 그럼 우리 밥은 어떡하라고 알아서 뭐 챙겨먹어요 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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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부탁인데 말이야 이건 협박인데 말이야 맛있는거 토스좀 꺼내줘 맛있는 음식좀 꺼내줄래? 맛있는거 이럴수가 나와라 계란찜 아아 고마워 도라에몽 야아 나와라 국수 국수 야 도라에몽 요리를 잘하는걸 아 맞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야 봄새 요리야 여보 나 출근하고 올게 예 요리야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이거 걸어갈 수 없겠는걸 아 좋은 방법 없을까 얘들아 어 도라에몽 아 그래 도라에몽씨 이건 협박인데 말이야 잠깐 나와볼래 어 우리 집에 차가 없어 자동차가 없거든 정말 미안한데 니가 협박인데 말이야 자동차 좀 줄래 아잇 그 비싼거를 달라고야 빨리 줘 니 도라에몽주만에 다 나올수 있다메 에이씨 나와라 쳐 역시 도라이 몽이야 아 도라이 몽 이렇게 좋은건 필요없는데 그래도 뭐 너희 성이니까 받아줄게 아이 그럼 나 딴걸로 바꿔줄게 너무 이거 비싼건데 아이 됐어요 됐어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이 이러마 야아 야아 너 비쌍 봐 그거야 돼 지금 야아 이거 잘 나가는구만 역시 도라에몽이야 아아 우리 애들은 도라에몽한테 뭘 원할까 아 아휴 아휴 힘들어 아이 다이어트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 살 때문에 서 있기도 무릎 아파 죽겠어 아휴 고민이네 고민이야 아휴 햄버거 패티 먹고 싶다 햄버거 아휴 아이 도라에몽아 왜야 아이 아줌마 살 너무 많이 찌지 않았니? 네 엄청 뚱뚱해 뭐라는 거야 야 이건 협박인데 말이야 아줌마 살 빼는 약 좀 줘 아이 그런게 어딨어 야아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 아줌마 살 빼야되는 말이야 뭐든지 다 나온다메 아이 그렇다고 아 이 뱃살 출렁출렁거리는걸 어떻게 빼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아잇 아잇 빨리 줘 아잇 나와라 다이어트 야아아아 어잇 어잇 이거야 이거 으아 한번 살 날씨를 줘 볼까 어 뭐야 내 몸매가 정말 쭉쭉 빵빵 소련이 있잖아 고마워 돌알봉 제가 엄청 비싼건데 내 다리 완전 섹시해 엄마 엄마 쭉쭉쭉쭉 엄마 날씬하지 않니 정말 도라에몽한테 진짜 날씬해졌다고 들었는데 진짜 날씬해졌잖아 그러니까 엄마 완전 쭉쭉 서련됐어요 엄마 근데 얼굴 크기는 그대로인데 뭐라는거야 살만 빠졌으니까 그렇지 엄마 얼굴 원래 작았잖아 못생긴 것도 그대로고 이쁘게는 못하나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 아니야 엄마는 충분히 서련같애 날씬하면 됐지마 아이 얼굴이 못생겼다니까 아이 그런데 어 잠깐만 엄마 나도 그러면 빨리 어른되고 싶은데 기 커가지고 되고 싶다고? 도라에몽한테 한번 말해볼까 어이 그럼 되겠네 나도 그래야겠다 도라에몽 야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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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때리고 있어 우리 엄마 하는거야 아니야 때리는게 아니라 우리 놀고 있는거야 샌드벨도 우리 몰라 샌드벨? 샌드벨? 샌드벨 드라이몽 진짜 노는거야 이거 아잇 범쇠야 응응 아잠 잠깐만 요로로 뒤돌게 해봐 요로야 뒤돌아봐 일로와봐 왜? 왜 맛있는거 줄라고? 어? 야아 아아악 아 됐다 왜그래 범쇠야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아니 니가 우리 엄마 그거 날 신나게 했잖아 응 나도 키 크고 싶어 키 커서 빨리 어른이 되고싶어 아아 키가 크고 싶다고 어 아아이 아아이 음 이거 안무는 안해주는건데 안줘 빨리해줘 안그러다 말할거야 협박이야 맞아 나도 협박이야 부탁안냐 이거 하아 이 자식이 진짜 아아이 그래 그러면 봉투 얼마만큼 크고 싶은데 음 아주 이 어깨도 빵빵하고 완전히 티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보디빌더처럼 되고싶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킬러 키워줄께 자 쑥쑥 커려 쑥쑥이 어아아아악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하의윽 아유 엄마 나 이거 어깨가 덥어져서 좀 좁은거 같은데 아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날씬해졌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으하 뭐야 어 요리야 오빠랑 머리 그래 몽이 나는 어른이 됐어 이제 뭐? 도라에몽한테 해서 어른을 만들어달라 그랬어 뭐 엄마는 도라에몽한테 부탁해 가지고 살 뺐어 살 어... 진짜? 응 그럼 나는 도라에몽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너도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달라 그래 도라에몽 되게 잘 들어줘 맞아 맞아 아... 그래? 흠... 가! 이제 올라가! 도라에몽! 가! 액션! 아! 도라에몽! 앙 앙 앙 난 니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도라에몽! 뭐야? 왜? 너 뭐? 야 너 너 엄마는 애신하게 해주고 오빠는 키를 키워줬다면서? 아 근데 왜? 그럼 나는? 난 뭐? 난 뭐 안해줘? 싫어! 그거 비싼 것들이었단 말이야 난 안해줘? 아... 뭐해줄까? 나 안해줄거야? 뭐해주냐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보다 더 귀여워지고 싶어 이미 귀엽겼네 더 귀여워지면 좋잖아 아... 아... 죄송한데요 과학으로 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아무리 상황극이라지만 과학으로 힘든 것도 있다고요 똑디라... 앗튼!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그... 아... 난... 난... 왜... 해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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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지는 약! 아아악! 자! 도라예몽이 뽑아준 차 오호 이거 도라예몽이 뽑아준 차가 정말 좋구만 퇴근길이 정말 편하단 말이야 오호 지금 도착했다 주차도 완벽하구만 야 아빠 왔다 쭉쭉여보았어요 어어 어어 뭐야 여보 안녕 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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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에요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늘신해지고 요런은 왜 아기가 된거지 아 아빠 니가 도라예몽한테 해달라겠구나 그래그래 맞아 맞아 그거요 아 여보 어 어쨌든 뭐 그렇다치고 노외 노외의 도라예몽은 어딨어 도라예몽 위에 있을걸 아 여보여보 그나저나 그나저나 내 발 냄새 맡아봐 아아 아니 왜 근데 하필 요르르는 왜 되 되어도 그렇지 아기가 된 거래 아 할 게 없었나 귀여워지고 싶다고 했는데 요르르 귀여운 시절은 애기 때잖아 그래서 되돌아갔나보지 아아아아 아아아 좋은건가? 어 어 아아아 아 맞다X2 도라이몽 도라이몽 도라이몽에 대해 부탁할 게 있었어 도라이몽 도라이몽 이거 현빡인데 말이야 내 발냄새인 거 같아 아 시라야 말 맡아봐 발냄새죠 이게 내 부탁이야 아 시라야 에이 도라이몬 내 발냄새 좀 맡아줘 아 빨리 아쉽다고!! 이거 협박이란 말이야 빨리 맡아줘 니 발 냄새로 맡아봐 어때? 어때? 잘어울린건지 법은 어딨어 나 밥 먹어야되는데 밥시간이네 내 도라에몽! 아아 여보 밥 안했어? 안했어 도라에몽 있잖아 아 맞다 맞다 도라에몽! 밥해 밥 밥 밥 밥 밥 밥 내가 왜 밥을 해요? 아이 밥 좀 해 밥 좀 줘 빨리 아줌말불들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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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류야 뭐라고? 어? 요류가 고급 고급 스테이크 아니면 안 먹겠다던데 아 이래도 대전찌개는 먹기 싫대 어 요류야 뭐라고? 아 빨리 안하면은 널 때리겠대 도라에몽 맛있대 맛있대 어 맛있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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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 도라에몽 어 뭐야 봄수가 왜 이렇게 끔찍한 혼족이 낸거지? 뭐야 너 어헤헤 아빠 안녕 너 왜그래 너는 나는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어 어 그래 도라에몽 도라에몽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바빠 도라에몽 바빠 아니 도라에몽 나 협박이 있어 넌 또 뭔데? 나 몸이 너무 커져서 그 등에 손이 안다 등 긁어줘 아 내가 그걸 더럽게 왜 긁어줘 아 긁어줘 협박이 빨리 긁어줘 빨리 긁어줘 아 여보 도라에몽한테 뭘 어떡하지 또? 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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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드라마 볼 시간이야 도라에몽 나 화장실 변기가 막히더라 변기 좀 뚫어줘 빨리 채널 좀 눌러달라니까 아 도라에몽 맞다 맞다 아 잠깐 잠깐 도라에몽 도라에몽 뭐야 그만해 아니 뭐 그런게 있어 아 맞다 맞다 요로야 뭐라고? 아아아 그 요로가 그 그 뭐야 발톱 좀 깎아달래 아 내가 발톱 왜 깎아줘 도라에몽 도라에몽 다리 좀 불러달라고 역시 도라에몬 역시 도라에몬 아 도라에몬 내 발 냄새 맡아봐 다시 한번 구수하지 않아? 도라에몬 이것도 해줘 도라에몬 이거 도라에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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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